비디오내고 비디오내고 다리 좀 더 모으고 비디오내고 케이크커딩 시기 지금 이렇게 15년 정도의 케이컷 카딩 시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12월 31일 2018 입니다 여러분 대상 줘야 된다 대상 축하해, 마이클! 축하해, 축하해! 나 아무것도 안 원해 네, 너무 많아 너가 21달러, 근데 괜찮아요 4ft long 너가 6ft long 야, 너희들 커피를 했었잖아 포도봇, 타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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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블러 야, 에밀리자 와이틴이다 오늘 보러 갔다 왔는데 야, 우리 갔다 왔는데 안 샀어, 비싸서 베를리, 이것은 수이탈 이것은 오빠라, 이것은 오빠라 네, 이것은 내게 너는 웃어, 웃어, 웃어 너는 웃어, 너는 웃어 의사님한테 물어보셨어 보내주자, 웃어봐, 둘 다 하나, 둘, 셋 안 했어, 안 했어 하나, 둘, 셋 야, 다시 하나, 둘 하나, 둘, 야 시작하고 사라지면 안 돼 둘, 셋 됐어, 고마워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 셋 셋 셋 셋 셋 두려워 는 제가 사진을 찍는거에요 저는 이스턴 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거에요 제가 사진을 찍는거에요 제가 사진을 찍는거에요 제가 사진을 찍는거에요 1,2,3 1,2,3 좋아요 좋아요 번호도 보이네 잘 지냈어 2,3 2,3 1,2 1,2 3,2 2,3 1,2 1,2 2 2 3 4 내가 외우라고 하면 저거 보여줄게 오 마이 갓 가자 안돼 안돼 자 봐봐 파운드 몇 배웠는데 몇 파운드 살이 안먹어졌네 아직까지 그런가 알겠어 나 너무 좋아 어디서 가야해 빨리 사진 찍자 빨리 자 가 앉아봐 여기 여기 앉아 아무나 앉으면 돼 제네슨도 오고 제네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이 집아들도 오세요 도희 완전 사진 찍는다 빨리 이모올거가 이제 찍을거야 자 이제 나도 같이 찍을거야 아니야 저기서 프랑업하고 다 찍자 클로징하러 가니깐 기념적인 날 기념적인 날 기념적인 날 기념적인 날 친구랑 같이 찍는다 여름에 가득 그리기 기념적인 날 기념 그리기 그리기 그리기